오늘은 여러분께 진지하게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여자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현 시점 0.68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수치가 체감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출산율에 대한 정의를 해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출산율과 초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간다고 울상짓는 일본의 출산율이 1.34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억 2,570만 명인데 대한민국보다 2배는 훨씬 넘는 인구를 가진 일본이 출산율도 2배는 높은 거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국제결혼이 아니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리이죠. 백가리에 똥만 들어있는 인간이 아니라면 결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결혼은 막는 게 낫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은 남자들에게 너무 유리한 제도잖아.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야. 여자들도 국제결혼을 하고 싶은데 동남아 남성과 러시아 남자와 결혼할 수는 없잖아. 선택권 자체가 없는데 남자들은 그 반대로 선택권이 너무 넓어. 오직 자녀 출산을 위한 선택만을 하니까 사랑 없는 결혼의 궁극적 피해자는 그 나라의 국가여성들이야. 애나는 공장으로 이용만 당하고 정서적으로 버림당할 게 뻔하다는 거 알지? 또한 우리 한국 여성들의 선택권마저도 한정되어지는 거잖아. 반도체 같은 것도 우리나라 삼성이 만든 정품이 있는데 중국 인도서 만든 10분의 1가격의 가품을 쓴다 해봐. 삼성 망하듯 우리 한국 여자들도 망하는 거야 흑흑. 국내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도 제발 생각해줘. 나는 우리 여성들의 하소연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남성들이 결혼을 해주지 않자 이를 악물고 제발 국산 장려운동을 펼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여성들은 동남아 남성과 러시아 남성들과 결혼을 못한다고 불리하다는 말을 하는데 남자들 욕할 때 하는 말이 사랑 없이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여자들이 불쌍하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사랑해서 남자와 결혼하는 건데 사랑하는 남자 국적이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그게 뭔 상관이나요? 본인들은 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남자들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남자가 돈 좀 못 벌어도 우리 위대한 한국 여자들은 돈만 보고 결혼하는 속물이 아니라 사랑해서 만나는 건데 사랑하면 동남아 남성과 결혼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아주 대놓고 우리 국산 여자들은 돈 없으면 결혼 못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모습이 참 웃기기만 하네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자는 베트맨론을 만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마치 제발 국제 결혼을 하지 말아달라 애원하듯 2024년 1월 16일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국제 결혼 사기당한 남성 허탈감만 남았다. 2024년 1월 12일 국제 결혼하고 싶다는 52살 남자 한심하다. 2024년 1월 11일 국제 결혼했는데 아내가 사라져서 슬픈 남자들. 2024년 1월 9일 돈만 지불되고 파탄나버린 국제 결혼 때문에 피해자 남자는 공황장애에 걸렸다. 2024년 1월 5일 한국 남자는 국제 결혼 시장에서 봉이다. 라는 글을 이 여자는 끝도 없이 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로또 1등 성공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여자는 남자들이 국제 결혼하는 게 심통나고 질투나는지 수백 개의 국제 결혼 악담 글을 매일 같이 써내려가며 제발 남자들이 국제 결혼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시대에는 국제 결혼에 악담을 퍼붓는 여자가 저 여자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놀라운 사실이죠. 남자들은 여자가 베트맨과 결혼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우리 여자들은 발등에 용암이 떨어진 사람처럼 바둥바둥거리며 제발 국제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국산품 애용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웃기기만 합니다. 남성들이 자국 여성을 만나지 않고 국제 결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랑스러운 우리 여성들이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니들이 만든 세상이니 니들이 책임지면 참 좋겠네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적극적인 국제 결혼을 응원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아줌마